어휴 어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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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왜 있는 거지 뭔가 아저씨를 치울 수 있는 게 있는 거 같은데 그래 메이킹한 데는 이럴로 떨어지면 그래도 여기네 일단 지금 할 수가 없네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일단 지금 할 수가 없네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일단 지금 할 수가 없네요 옆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앵빈이 한번 떨어져도 될 것 같고 떨어져서 이렇게 아래로 나왔고요 병아리한테 가보죠 주먹 맞추기 어 하나 있네요 새끼꼬꼬라고 써있는데 굴이 생기는 건가 아 포볼의 상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건너와 보자 어 뭐야 뭐야 밀렸습니다 이런 우리는 우령을 지워야 여기만 들어갈 수 있을 테고 여기도 가잇대가 어 여기 올라갈 수 있네요 올라만 왔는데 어 여기 길이 있습니다 꽃길 따라 들어가면 하트가 있네요 자 다시 밖으로 어차피 저 길은 못 갈 테니까 아리쪽으로 이동하고 있구요 여기 밖으로 어차피 저 길은 못 갈 테니까 고건이 무서워 보이고 턱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어요 빵집 아 아 부딪쳐버렸네요 피콜들이랑 이 길을 아 아 필요가 없나 길이 없네요 그러면 이쪽 위로 다시 내려와서 내려와서 옆으로 왔구요 보물상자 이런 아 돈부터 쓰긴 해야되는거 같은데 일단 돈부터 좀 어떻게 써볼거야 계속 루피 감당이 안되는데 이쪽 집도 넘어갈 수 있어 보이는데 이쪽 집도 아 일단 저거 뒤집어야 되네요 아닌가 굴툭인가 아 저거 불도 꺼야되는데 옆집을 못 꺼네요 진불에 빠져서 진불에 빠져서 아 밑에 다리가 있겠구나 큰 코코한테 갈래도 지금 못 올라가고 있고 일단 다시 돌아와서 변신 여기가 먹으려면은 작아져야 되고 이쪽은 지금 못 오는 것 같구요 코드집 코드집 톤을 써야되는데 톤 쓸 때가 마땅히 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못 올라가네요 저기서 페가선스 슈즈를 얻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치우는거지 여기 또 분장계 있다고 못 들어가야 되고 어 지금 수영을 할 수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못 넘어가구요 정상적이라면 편하긴 좀 그런가 이쪽 집도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멍멍이가 길을 막고 있어요 이런 돈 쓸 때는 보지도 않고 돈을 어디서 써야되지 빵집? 빵을 사볼까요? 30루피 30루피 자 그 다음에 40루피 20루피 이건 비싸서 못 살 것 같은데 60루피네요 못사요 이건 살 수 있겠죠 10루피 정도 할 것 같은데 20루피네 40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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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래쪽이 뭐였더라구요? 피규어였던 거 같은데 이쪽 좀 커진 상태로 와야죠 어 강아지가 이제 치고 지겠네요 강아지 이름이 마온가봐요 안 비키니? 이쪽 잘 뭐가 있었더라 여기서 커지면 되겠네요 조각 맞추기가 안되네 이 게임에 조각 맞추기가 서브는 맞는데 일부 스토리 진행에 빠져선 안되는 곳도 있어서 그게 좀 곤육이에요 피규어 샵 피규어 샵 하나 어차피 지금 처음 하는 거라 100%로 없는 피규어가 나올 겁니다 저 할아버지를 스토리 진행 전에 만나야 되는데 저기 아마 피규어로 했던 거 같아요 저 안 하면은 헐 좋게 났네 아무튼 저 할아버지를 먼저 못 만나면은 나중에 사망에 계셔서 아 이쪽이 아니지 아무튼 그 전에 먼저 만나서 악몽을 없애주려야 됩니다 이 아저씨 어떻게 하더라 이 집에서 시작했다는 게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물건을 옮길 수가 없어요 아 이쪽이 굴뚝 굴뚝 맞나 일단 스토리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일단 돌아와서 할머니 피켜요 아 너 보니까 행복 조각이나 좀 해볼까요 우리 아저씨 어 있네 또 네모야 어떻게 된 게 지금 계속 네모만 만나고 있는데 네모가 없죠 하긴 돈은 여기 섰어도 되긴 할 텐데 이게 뭐지 top 80루피를 먼저 멀어야 되겠네요 저건 먼저 샀어야 되는데 이럴 수가 어 세모 있어요 아 이누스키라는 아저씨인거 같은데 여긴 뭔가 하이라이터인거 같은데 여긴 타도 나갈 수 있는 데가 한군데라서 저 어떻게 보더라 안 커지죠 몽몽이랑 한 번 맞춰볼까요 안한걸 보면 아닌거 같긴 한데 어 되네 여기 있네요 넌 머니 아 골드 몬스터네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또 조각맞추기네 어 있다 자 숲이 어딘가에 숲이 아니지 헤라이 섬 가는 길에 길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줌마들 여기도 안 뜨고 여기도 안 뜨고 안 뜨고 안 뜨고 안 뜨고 어 뜬다 아 아까 썼죠 할머니 어 있다 마풀 할머니네 여긴 아직 못가는 무역같은데 아 하이라이 섬 왼쪽이네 아줌마도 안 되고 꼬마도 안 되네요 할아버지는 안되고 어 된다 파라..어! 딱 맞다 여기는 롯룸목장 같은데 맞죠 페가소스 신발이 있어야 여기 가면들을 떨어뜨릴 것 같은데 지금 없어요 일단 변신 가면때문에 못 지나가죠 엘리멘탈 모은 케이스만큼 분신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어차피 성역을 지금 못 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네요 여기 아가씨가 가있었나 나가는 길이고 아이고 아이고 빠졌다 어디부터야 아 어차피 야 레일 갔었나 응 갔었네요 반대쪽에서 돌을 밀어야 돼서 지금 안되고 위쪽이었던 것 같은데 자, 레거 밀어서 킬 연결했고요 이 금방에 하나 있을텐데 빛나는 거 보면 신바 신고 와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엘레멘탈 엘레멘탈에는 변신하는 그렇게 생길 것 같아요 세리뿌포 아, 위쪽에 있구나 세리뿌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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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금 레버만 내려놓고 왔는데 여기 두 군대가 있죠? 일단 여기 한 군데까지 하고 마침 갑니다. 아 뭐야? 그냥 요정이네? 자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